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 기획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불자들을 소개하는 순서, 오늘은 그 48번째 순서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를 김봉래 기자가 만났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잘했던 가난한 집 학생은 상고 졸업 후 빨리 취직하라는 집안의 바람을 뒤로한 채 등록금이 전액 면제된다는 사관학교에 도전하게 됩니다. 육사 34기로 합격해 임관 후에도 줄곧 상위권을 달리며 총망받던 육군 장교는 장성 진급을 눈앞에 두고 예편에 교육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신의 소신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애태우던 끝에 군인의 길을 마감하고 정치학자의 길을 걷게 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중에서 저하고 뜻이 같이 하는 사람도 있다가 또 교체되면서 처음보다 일률적으로 와버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릴 적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라 불교 외의의 다른 종교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박휘락 교수는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깊은 불심으로 견뎌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대령 이상 계획 달고 불교를 계속 유지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다. 왜냐하면 유혹이 많이 와요. 나는 내가 원래 불교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가야 된다. 그냥 뭐 무십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임지가 바뀔 때마다 근처 제적 사찰에 나가 법회에 참석하고 정진했던 박휘락 교수가 가슴에 담고 있는 법문은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인과의 가르침. 학자로서의 남다른 근성과 노력은 동료 교수들의 인정을 받아 마침내 정교수로 유명됐고 지난해까지 정치대학원장을 맡아 봉사하는 영광까지 누렸습니다. 그러나 보수학자로서 늘 염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나라의 정책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고 특히 한미동맹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비대칭 동맹 관계에서는 약한 나라가 힘센 나라의 안보를 의존하되 다른 여러 가지 도움을 되돌려주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종속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사실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야 되는 거죠. 쳐들어올 것인가 안 쳐들어올 것인가에 확신을 할 수 없으면 쳐들어오는 쪽에 나쁜 쪽에 대비해야 되는 게 누구나 하는 일이잖아요. 지난 12년간 열심히 논문을 쓰고 저서도 냈지만 이제는 영문 논문도 내고 외국에서 박사 코스를 거쳐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학자가 되고 싶다는 박휴락 교수. 학교의 은혜, 나라의 은혜를 갚는 데 남은 시간 진력하겠다는 박휴락 교수에게서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꾸준히 정진하는 보살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